한국에서도 이런 카세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재미있었던 점이 이모카세 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모카세는 보통 한식 안주 맛집 같은 곳에서 이모님이 마음대로 메뉴를 주시는 식당 실제로 이런 이모카세 식당의 젊은층들이 유입될 수 있었던 데는 영향이 가장 큰데요.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여러분은 한 끼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은 만 원이었어요. 요즘에 진짜 밥 한 끼 회사에서 먹는 데만 해도 만 원은 기본으로 들잖아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뜨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끼에 5만 원? 보통 점심때 5만 원 쓰진 않는데 5만 원 어디에 쓰지? 찾아보니까 5만 원으로 사람들이 오마카세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런치 5만 원 가성비, 최고 오마카세 이런 식의 원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오마카세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맡긴다 라는 일본어이고 대접받는 메뉴나 요리 방식을 셰프에게 모두 맡기는 일종의 형식을 뜻한다고 해요. 근데 전 기존에 오마카세 하면 굉장히 비싸다 라고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보면 대단히 비싼 금액의 오마카세를 찾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오마카세 연관된 얼마, 원을 보더라도 5만 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었고 그 다음이 10만 원, 그리고 3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몇 십만 원의 오마카세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한번 일본 여행을 갔다가 오마카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해서 정말 오래 웨이팅을 했다가 오마카세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1인당 한 5만 원대 정도 나와서 둘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스시를 먹을 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오마카세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마카세를 갈 것인가 출산 선물로 오마카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뭐 와인, 비싼 와인이 좋을까요? 나에게 주는 선물로 혼자 오마카세를 가보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들에게 오마카세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비싼 식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물의 영역이 넓어진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선물이라는 연관어로 오마카세가 굉장히 높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옛날만 해도 생일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기념일이라던가 그럴 때 큰맘 먹고 몇만 원씩 준비해 가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씩 때 다 있잖아요. 이제는 2030 젊은 층들은 그게 오마카세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음 표현에는 사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선물도 좋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성들인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애정 표현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오마카세는 어떤 것일까? 한 번 또 원문을 살펴봤는데 오마카세 신기하더라. 바다가 줄 서서 입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신랑이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아서 각자 방으로 배달해주는 게 오마카세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소스도 반찬도 다양하고 맛아서 삼겹살 오마카세를 먹고 온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제철 음식 혹은 신선한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주방장이 바로바로 배달을 해주거나 혹은 다양한 맛이 있을 때 오마카세라고 느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곳을 프리미엄 오마카세 식당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마카세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우리 일상 속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트위 데이터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건 21년부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맛집 예약 어플의 상승 추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캐치테이블을 통해서 요즘에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 중심으로는 거의 캐치테이블로 오마카세를 예약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마카세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미식문화 성장에는 이런 예약 어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했고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가야 했던 오마카세와 달리 이제는 어플 하나에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치테이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약 어플보다 정보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캐치테이블에서는 큐레이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많은 스시 오마카세가 있는 줄도 몰랐고 각종 이벤트나 다른 파인다이닝 같은 식문화를 많이 학습할 수 있어서 좋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오마카세와 같은 식문화의 성장은 어찌 보면 코로나 혹은 디지털 그리고 어플과 같은 것을 통해 더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카세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2019년에는 한우 오마카세, 런치 오마카세, 디너 오마카세 이런 키워드들밖에 없었다면 22년에는 식재료의 종류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형태의 OO카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증감률이 컸을까 연도별 변화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밌었던 점이 이모카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모카세는 가족의 구성원 이모와 카세의 합성어인데요. 보통 한식 안주 맛집 같은 곳에서 이모님이 마음대로 메뉴를 주시는 식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모카세가 최근에 생겨난 문화는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모카세의 기원이 실비집 혹은 다찌집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실비집, 다찌집이 뭐지? 하고 또 찾아봤는데 사실 다찌집이나 실비집, 이모카세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젊은 층들에게 같은 것이지만 이모카세를 더 차게 만드는 이유는 키워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찌집, 실비집 하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단어인지, 어떤 식당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기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모카세 같은 경우는 오마카세를 경험해봤다면 이모가 오마카세처럼 음식을 랜덤으로 내주는 형식인가? 라고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더 이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 이모카세 식당에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었던 데는 인스타그램 릴스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실제로 이모카세 연관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교했을 때 인스타그램이 언급량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같은 쇼폼의 형태로 다양한 정보나 맛집들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모카세를 소개해주는 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많은 2030들이 이모카세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들이 직접 이모카세를 찾아서 본 것도 있겠지만 비자발적으로 보게 됐다는 점이에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고 맛집을 가고 싶으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모카세가 뜬 경로를 보면 그냥 릴스를 넘기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굉장히 구미가 담기고 재밌어 보여서 찾게 되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비를 유입시키기 가장 유용한 경로가 릴스 같은 쇼폼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문에서도 보면 이모카세를 릴스를 보고 갔다 온 뒤에 후기를 남기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릴스라던가 특정한 형태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예시로 이거는 저의 릴스에 뜨는 친구들인데요.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게 많이 떠요. 하이디라오 이거 모르고 가지 마세요. 하면서 뭔가 하이디라오라는 식당을 가는 팁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엽떡에 비엔나 소시지를 막 폭탄처럼 부어 넣는 게 또 유행인가 봐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거나 혹은 자라 신상 입어보기 하면서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옷을 입어보고 대신 어떤 게 새로 나왔고 이걸 질감은 어떻고 이걸 쇼폼 형태로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유입해주는 이런 형태의 릴스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 유용할 만한 정보들 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마카세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단순히 적당한 금액대에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오마카세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셰프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원문들만 보더라도 어제 혼자 디너 오마카세 갔는데 나만 혼자였다. 내 옆에 있는 분들하고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자기만 소외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10만 원을 내고 뭔가 얹혀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오마카세를 갔을 때는 원했던 게 또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셰프분과의 뭔가 스몰토크라던가 그분이 들려주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간 것도 이 오마카세 10만 원의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모카세 같은 경우도 이모카세를 찾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신기해서가 아니라 이 이모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그때 제철 해산물이나 음식들, 안주들을 먹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한 스푼 더 이모의 덕담, 이모의 잔소리 같은 것도 들으면서 뭔가 이 각박한 사회에서 정을 느끼려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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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